은밀하고 치밀하게 빈틈을 사수하라. 1시간에 50만 원? 분으로 따진다고 하면 대략 한 8천 원 정도 벌어요. 손끝으로 이뤄내는 놀라운 결실. 진짜 머리가 많아졌어요. 다시 살아난 느낌? 변화를 이루는 환상의 짝꿍. 나는 머리를 쓰고. 나는 손을 쓴다. 아니 뭐 하는 거예요? 풍성한 머리슛에 인생을 건 부부 이야기. 3월 31일 저녁 8시 40분 방송됩니다.